방울아 너 방학이라서 다음주에 우리 외국여행 갈거니까 준비해놔 왔다 외국여행 너도 드디어 비행기를 타보는구나 아 근데 외국 나가서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지? 아 나 영어도 잘 못하는데 분명히 엄마 아빠도 영어 잘 못하실텐데 나까지 준비없이 갔다간 아마도 헤이 헤이 익스큐즈미 익스큐즈미 헤이 헤이 맨 헤이 맨 익스큐즈 아 어떡하지 말이 안통해 헬프미 헬프미 방울아 우리가 뒤에서 잘 수 있는거니? 미안해 엄마 내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아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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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지금 내 영어실력으로 외국에 나갔다간 오늘 가족이 길바닥에 나갔고 말거야 아 어떻게든 여행전에 영어회화실력이 늘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인터넷을 일단 찾아봐야겠다 어 버블티쌤이 알려주는 영어회화 공부법 이거 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버블티쌤 버블티쌤 선생님이에요 요즘 다들 외케이션인데 잉글리쉬 스터디 어떻게 하고있나요? 혹시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고 있지 않나요? 저에요 저! 영어회화는요 직접 말하고 듣고 틀려도 좋으니까요 자신있게 말하는 프랙티스 스타트 해야되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틈틈이 꾸준히 공부해야 프레임 될 수 있어요 틈틈이 말해보기 이게 중요하다는거지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은 여름휴가 다녀올게요 바이 바이 오오 결국은 틈틈이 말하고 듣는게 엄청 중요하구나 오케이 그럼 일단 영어회화학원을 바로 등록해야겠다 어디 보자 학원 등록 자주 하는게 중요하니까 일단 주 5일 코스에 원어민 선생님 수업으로 검색! 어 뭐야 왜 이렇게 비싸? 아 나 그렇게 돈 많이 없는데 엄마도 이 돈이면 분명히 비싸다고 할거야 아이씨 에이 망했다 학원에 가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영어회화하고 싶으세요? 네 뭐야 내 마음의 소리인가? 어? 광고 나오고 있네 캠블리에서는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어플을 연다운 온라인 튜터 프로필을 선택해서 24시간 언제든지 24시간 언제든지? 카메라가 뜨고 나면 딱! 딱! 유학 가지 않고도 워너민 같이 캠블리 지금 다운받으세요 오호! 이거 한번 다운받아 봐야겠다 캠블리 휙! 영어회화 공부할 준비 완료! 자! 그럼 이제 한 번 어플을 켜볼까요? 오! 이 어플은 학원보다는 싼데 온라인에서 선생님이랑 일대일로 대화를 할 수가 있네 오! 오! 선생님들 엄청 많네 나라도 엄청 다양하다 아메리카! 캐나다! 호주! 다양한 영어를 배울 수 있어서 좋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 아!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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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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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begin! 아주 잘 vote! 저는 독 vậy! 저는 미국의 한국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독 María Cristal size 그리고 아. 나 너무 부끄럽다고 영어를 배웠다 하. 아, 안녕하세요 사이가 그래서, 아, 넌 이름이 타이거? 아니, 아니, 제 이름은 방울 오, 방울 네, 따라따랑 네, 방울 아, 좋은, 좋은, 그리고 어디서? I'm from Korea Korea, 그럼요, 그럼요 네 영어 잘 못한다, 모두 들어와 영어 없 grid norsi은 Going to English. I don't speak English. Well, no problem. Very good. Very good. Yes, thank you. I am old. Are you in school, now? Yes. No. Home. I am home. Ok, good. Good. What do you like to do for fun? Fun? 예, do you have any hobbies? 아, hobby! my hobby is play with my friend 갑송 oh, good, good and is it your first time on Cambly? yes oh, okay welcome to Cambly thank you what is your favorite movie? movie? yeah my favorite movie, Lion King oh, me too, yes oh, you too yes, yes have you seen the new one? yes 나 지배년 마맛이쳐와 yeah, very good you know? you know? yeah, I know I have to go sleep oh, okay good night bye 아, 나 진짜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 꺼냈는데 선생님이 친절하게 먼저 물어봐 주시니까 아, 뭔가 막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아, 근데 대답을 하면서도 내가 단어를 잘 모르니까 그 대답들이 맞는지 모르겠네 내일은 단어들을 찾아보면서 제대로 대답하도록 해야겠다 수업 단어 검색 준비 완료 오늘은 수업하면서 모르는 단어들을 여기다 검색하면서 수업해봐야겠다 수업 시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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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od, how are you? are you a student? are you a student? yes what do you do? oh, uh, I study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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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esome I'm interested in marketing oh, why do you like marketing? sorry sorry I I I typing typing notebook for words oh, okay yeah, yeah it's no problem that's okay oh oh, thank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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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ful oh, yes yeah useful it's useful, yeah useful oh oh, yeah, it can translate yeah it's possible yes, like I can type words to you and then you can, uh, have them translated oh I don't know, so I know this function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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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great I actually just spent a, uh, uh, four months in Korea uh, I studied abroad at Yatse the last semester oh, stop I have to go sleep oh, okay yeah, of course it's, it's late there see you later it was great talking to you thank you bye bye 우와 여기 채팅에 내가 한글로 치면 선생님한테 영어로 가겠구나 에이, 못 듣고 필요 없네 이기는 엄청 실용적이다 실용적이? 요호! 아, 이 방법 절대 까먹겠다 내일은 이 기능들을 활용해서 내가 먼저 질문하고 더 자신있게 얘기해 봐야겠다 왜요? 안녕 hold k hi, how are you? yeah, I'm fine and you? I'm good, thank you what is you name? my name is Ikira i'm a student a student I'm from South Africa. Do you know South Africa? Yes! I know South Africa. Recording of South Africa. What do you want? I like to watch movies, read books, shopping, hang out with my friends. What's your favourite movie? The Notebook. Notebook! Rachel Megadons and Lion's Gosling? Yes! That's the one. You watched it? Yes. I love Rachel Megadons. Yeah. Oh my God! 저의 가장 좋아하는 롬앤틱 영화입니다 그냥... 제가 잠을 가야겠다 너 너무 cool! 다시 전화해야 돼! 네! 감사합니다! 너 너무 cool! 안녕! 우와! 나보고 쿨하네! 뭐 조금 틀리긴 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먼저 질문도 하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즐겁게 대화해 줄 수 있는 것 같다 이제 영화가 무섭지 않아 근데 이 어플 보니까 이렇게 주제 정해서 선생님이랑 대화하는 것도 있던데 내일은 주제를 아예 정해놓고 한번 대화하는 걸 해봐야지 응? 아... 왜 이렇게 새벽에 잠이 안 오냐 캔블린 들어가서 수업했던 거 복습이나 할까? 어? 이 시간에도 선생님들이 안 자고 수업을 하네? 연결해봐야지 하이! 와! 대박! 이 시간에도 할 수 있구나! 하이! 마이 네임 이스 반우! What's your name? 어디 주제를 한번 찾아볼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지? 음... 어? 나 먹는 거 좋아하는데? 이거 해봐야지! 뭐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rabalho 한 번. 좋아해! 엄마가 말씀하시는거에요? 어? 엄마가 반우. 저는 학생이네요. 반우? 반우? 반우, 예! 반우! 반우? 무슨 일을 갈까? 밥 먹기 좋은 음식은? 네. 좋아해? 네! I like Spongebob! I like Spongebob, too. I have a question. OK. What's your favorite food? Oh, wow. Let me think. OK. So, my favorite food. I love rice. I can eat any kind of rice. I love rice. And I love pizza. I like pepperoni pizza. What's your favorite pizza? OK. So, Baloo, let me tell you. I am trying to be a vegetarian. OK. I'm interested in vegetarian. But I like chicken. OK. So, let me tell you. The only food I really miss eating, the only meat I really miss eating is shrimp. Shrimp and hot dogs. But... Yeah, shrimp is very delicious. How did you decide to become a vegetarian? OK. So, let me tell you the reasons behind it. I do it for health reasons. I want to stay healthy because I have a daughter. And even I'm eight years old. My daughter is eight years old. Eight years old daughter? Yes. Your baby face. Thank you. Thank you. Good conversation. Yes. You're welcome. Thank you. And I forgot to tell you on your. Is it on your? Oh, yeah. Thank you. On your. Yeah. Bye. Bye. Wow. I'm going to have a vegetarianist. I want to talk about it. It's English. Ah, great. 대박 이게 매일같이 영어로 대화를 했더니 선생님 말씀도 좀 들리고 일단은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 나 이제 외국 가도 영어로 완전 대화 잘 할 수 있어 당훈아 내일 여행가는 거 짐 다 챙겼지? 당연하지 짐만 챙긴 게 아니야 이 머리도 챙겼어 나 있잖아 가서 엄마가 하는 말들 아빠가 하는 말들 외국인들한테 다 통화 해줄 수 있어 걱정하지마 내가 영어공부 열심히 했거든 영어공부? 무슨 소리야 우리 중국 여행 가는데 외국 간다며? 얘는 그럼 중국이 외국이지 우리나라니? 나 미국 간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 쓰는 줄 알았지 이제 영어 진짜 잘 할 수 있는데 My name is Bangul No balloon no bangul I'm a student? I'm from Korea Yes I like festival I like festival festival 깜숙아 알고 보니까 그게 중국인 거 있지? 완전 내가 잘못 알았다니까 어? 너 이거는 호주로 놀러 간다고? 아 그러면 내가 했던 어플 추천해줄게 진짜 이게 매일 직접 말하고 이 던 듣는 연습을 해야지 회화 실력이 쏙쏙 는다니까 오 딱 하루에 15분 하루에 15분이면 딱 충분해 선생님들은 잠도 안 주무시나 봐 밤에도 마음껏 수업할 수 있고 그리고 주말에도 할 수 있어 그래 자신감 가지면 너도 할 수 있다니까 응원할게 알았다 그리고 가입할 때 프로모션 코드에 방울이 이렇게 꼭 입력해야 돼 알았지? 방울이 아니 발로 말고 아니 너까지 왜 그래 방울이 여러분도 캠블리에 가입할 때 방울이를 입력하세요 알았다 그럼 그 다음은 1 2 2 감사합니다.